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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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즐기면 돼 형 하자 이거 이거야? 영상이에요 아이씨 긴장 말했어 우리 아이씨 야 정과 저는 아니지... 예, 크리스 마틴 너는 한국사인 땡큐 네, 한국 이름 맛있다 자 이동 이제 스웨이 테이블 여기 옆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보내줬어요 아시쪽에서? 어 윙크까지 하네 그 석진씨 신발하고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아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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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나나가 그냥 나나나 하지? 나나나 해도 된다는데 나나나가 끝났어